엄마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 열었다. 어떻게 해? 안 할 수 없는데. 그럼 어떻게 했는데? 하여튼 뭐 이상한 게 왼쪽, 오른쪽 뭐... 도둑놈... 도둑놈, 동둑놈 왜 이렇게 해? 우와, 이걸 어떻게 열지? 300번 볼게요. 나 그냥 물어봤거든. 이거 얼마짜리인데 물어봤거든? 이거 찢으려고, 나 이쪽에 쭉 찢으면 되잖아. 나중에 엄마 없을 때 찢으려고 했는데 이걸 열었다. 우와, 대박이다. 이걸 어떻게 열어? 바이아블랑카에서 100km 지점에 시에라 벤따나. 산에 창문처럼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는데 관광지로 유명하다네. 거기는 못 가. 거기는 못 가. 트레킹은 5시간이야. 들었지? 거기는 못 가. 아, 타기 소리는 절대 안 가. 어. 우리는 밥 먹으러 가. 골프장에 식당이 있는데. 차로 못 가는 곳은 안 가. 일단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걸. 마을 입구에 묘지같이. 묘지같이, 그죠? 이런 곳은 또 있네, 그죠? 아, 저렇게 산에 구멍이 나. 이거. 이거 보러 가야 된다, 그죠? 이거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이야... 이색에 다 먹으려면. 이거. 아겠다, 이거. 1936년도에. 또 프랑스 와던 모습인가 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루어스 한절리토스 비석판이 이렇게니까 돌 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아내라 아..사람들만 놀고 있네 여기서 고기 끓고먹고 수영하고 야..사람 많다 생각보다 수영장 근처에 기념품 반대도 있고 수영장 근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저기.. 밴따나 언덕이거든 창이 있다고 보면 산에 바위에 구멍이 뚫려서 집까지 올라가서 봐야되는데 너무 멀어 그래서 항상 멀리서 사진만 찍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? 이봐 못 가겠지? 산에 구멍이 나 있잖아 저걸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데 저 반대편에 더 잘 보이는 곳이 있다네 저기 올라갈 빼요 저기 가겠다 웃긴다 사람들 진짜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온도가 38도 인데 굳이 밤에 같아 날씨 좋을 때 응? 철가 너무 난리인데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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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하.. 하트 하... 자 이제 야, 마지막에 하.. 야.. 하.. 햄 아.. 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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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알아서 갖다 줄게 가만히 있으라고요 오지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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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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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이 좋네요 새우가 매운이거든요 여기가 맛나요 마야블랑카야 마야랑 마야랑카야 요거같은데 음식이 짜지도 않지 재밌어 오오오오 야 라면 라비올레 라비올레 생선 들어간거 있잖아 그것도 잘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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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당 그녀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